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는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3월 모의고사도 실시해 보았고요. 이제는 드디어 1학기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고1 첫 점수가 정말 수능까지 이어질까? 라는 답은 사실은 우리 풍마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1 첫 중간고사가 수능 성적까지 이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작 정말 걱정도 많이 될 것이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자, 우선은요. 우선 우리 풍마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통학과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한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얘들아 고민을 하면서 바로 걱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좀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1 첫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장풍이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통학과학의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내가 네이브를 얘기하니까 조금은 어색하지만 사실이 그러는 거 어떡해. 하여튼 통학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장풍이가 말하는 얘기가 너무나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풍이의 이 메가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한 번씩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캐스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번 첫 중간고사를 대박 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고사 대비 방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들아 학교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문제에 다시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풍이의 통학과학 너만 봐 강좌는요. 전 교과서를 전부 다 통틀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기초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달라는 말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창의력 향상 문제라던가 거기에 더 생각해보기라는 구분을 우리 공방 애들이 좀 더 꼼꼼하게 지역적인 내용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적어준 노트 필기라던가 나누어진 프린트물까지 되더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의 특성상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씀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서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수업 시간에도 본바람 살랑살랑 불고 얘들아 벚꽃이 휘날리며 하니까 갑자기 갑자기 졸면서 또 급식 먹고 나면 점심시간 끝나면 5교시 때 막 미치잖아요. 제도 샤프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 풍마 애들이 제발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달라는 것 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우리가 이해 과목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풍마 애들이 이제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봤잖아. 공부를 어느 정도 해봤을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암기는 필수라는 얘기죠. 이 용어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원소기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1학기 초 중간고사 때. 이런 원소기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응용이 되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암기만 해서는 절대로 중간고사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마 애들은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장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내신 스타일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학교 내신 스타일을 파악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출제 유형과 그리고 출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서술형을 집중력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를 위주로 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학교, 여러분들이 학교 선배님들 또는 이런 등등의 어떤 다양한 족보들을 통해서 조금은 스타일을 파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른들도 공부를 해봤잖아. 아니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노트 필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노트 필기를 자세히 보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프린트물을 통해서 그냥 꼼꼼하게 굉장히 폭넓게 가르쳐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물리를 전공하신 선생님은 또 물리 파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가르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정말 화학에 대해서 화학식과 분자식, 분자화학 반응식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이 내신 스타일을 꼭 파악해달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분석이 없으면 이제는 내신을 만점 받기가 힘듭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1, 이제는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마음 아파. 벌써부터 얘들아 수험생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풍만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내신을 만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학교 내신 스타일을 꼭 파악하자는 것. 자, 다음. 장풍이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기는 필수라는 것. 그렇습니다. 용어들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빅뱅우주론이라든가 정상우주론에 대한 특징들, 빅뱅우주론은 부피가 팽창하지만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점점 감소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선 빅뱅우주론, 정상우주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신이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장풍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너희들 다 이해했니?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한 척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얘들아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 설명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장풍이가 고등학교 때 써먹었던 방법이야. 백지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 풍부애들 연습장이라든가 A 포즈를 다 꺼내. 꺼내서 우리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단원과 중단원, 소단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1번 1-1 그래서 우리 풍부애들이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단원의 내용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는 말로 그리고 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많이 완벽한 이해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지노트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암기가 잘 되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해가 잘 되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이 백지노트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서수령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서수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지선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수령이 점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는 서수령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이 백지노트를 꼭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고대로 장풍이는 다시 한번 전달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풍마이들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의욕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라고 하는 건 고1 첫 중간고사 잘 되게 생각해봐라.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책마다 제일 먼저 어디가 제일 쉬워? 1단원이 쉽잖아. 그렇지 않아? 1단원이 제일 쉬운데 1단원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중간고사예요. 고1 첫 중간고사.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단원은 1단원이야. 1단원은 고1 첫 중간고사고요. 그 중간고사 때 만점을 받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더 만점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1 첫 중간고사에 거의 목숨 걸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뒤에 있는 생각해봐. 중간고사를 잘 봤어. 그럼 기말고사도 더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 만약에 못 쳤어.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 기말고사 또 다시 준비를 하겠지. 계속 공부의 양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1 첫 중간고사 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습관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1 첫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져와야 할 마음가짐을 한번 설명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고1 첫 중간고사는 성적은 고3 때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왜냐? 우리가 첫 중간고사를 이유로 계속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열심히 더 공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첫 중간고사는 아마 고3 때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1 첫 중간고사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되도록 그게 계획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통합과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1부터. 왜냐? 고1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고1 첫 중간고사가 아니라 대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덜덜덜 떨리면서 막 불안감과 두려움, 막 초조함까지 막 어떻게 부담감이 확 확 밀려오고 막 고등학교 1학년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말자는 거죠. 장풍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같은 걸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을 나타내게 되고 불안함을 통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당연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입을 준비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하루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막 내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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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계획을 못하는 바보! 실천 못하는 바보! 이게 이렇게 막 자책할 필요가 없어. 자책할 필요가 없고요. 항상 후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수학 문제를 문제 못 풀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원소기호를 외워야 되고 아, 분자식 이혼결합 공유결합도 알아야 되고 지구가고 못했네? 그래, 내가 더 한번 내일 잘해보자 라는 반성을 해야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즉, 미래는 현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는 밝은 미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실, 지금 이 순간, 라인 나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1 첫 중간고사라고 해서 너무 힘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잘해온 것처럼 학교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빨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고1 첫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보고 한번 힘차게 나아가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 기초가 없어서 불안한 친구들 그렇다면 더더욱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는 통학과학에 대한 문제 내필통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면서 좀 더 탄탄하게 암기와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지 노트를 활용해 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내신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마이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화이팅 합시다. 중간고사, 오라 그래! 두부와 두부와 하란 말이야, 알겠네? 마음 크게 먹고, 마음 단디 먹고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멋진 풍만이들이 되어줄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힘냅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 Forever! 이번 영상은 저희가 고마움을 터리아 김현이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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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